또 한쌍의 배우 스타커플이 탄생했다. 배우 이완 34과 프로골퍼 이보미 30가 열애 중이다. 이완 측 관계자는 27일 오전 이래 이완과 이보미가 올해 초부터 진지하게 만남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결혼 계획에 대해서는 양가 어르신들도 다 두 사람의 만남을 알고 있다며 두 사람도 진지하게 만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결혼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니다고 전했다. 이완는 1984년생으로 지난 2003년 sbs 드라마 천국의 계단으로 데뷔했다. 당시 배우 김페이의 동생으로 알려지며 유명해졌다. 천국의 계단 이후 드라마 백설공주 작은 아시들 해변으로 가요 천국의 나무인순이는 예쁘다 태양을 삼켜라에 출연했다. 지난 2015년 명평의전에 출연했으며 지난 2016년에는 드라마 우리갑순이로 오랜만에 안방극장에 복귀했다. 이보미는 이완보다 4세 연하인 1988년생으로 경북대학교 학과를 졸업했다. 지난 2007년 k-LPGA에 입회하며 데뷔했다. 지난 2010년 k-LPGA 역대 다섯번째 사관왕 달성자가 된 후후로 건너가 꾸준히 활약해왔다. 지난 2015년 j-LPGA 상금원 타이틀을 거머쥐며 최고의 시즌을 보냈다. 지난 2016년에도 시즌 6승을 거두며 상금원 2연패를 달성했다. 이보미는 2007년 프로 데뷔 후 현재까지 시즌까지 한일 양국 일부 투어에서만 무려 통산 25승을 거둔 실력파다. 귀여운 외모와 밝은 미소로도 한국과의 많은 팀들 확보하고 있다. 서울 새로운 업무, 기능력차 gets 타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